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새 생명을 품는 3분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1절에 있는 그가 나간 후에 라는 말은 가룬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누리실 영광은 십자가에서의 그 나자짐, 그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 십자가 사역과 연결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나자지심이 드러나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자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유명한 사건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잡히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제자들의 발을 가장 낮은 종이 했어야 했던 그 나자짐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그곳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있었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룬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동사의 형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룬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중에도 가룬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이 발을 씻기시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유언처럼 남기길 원하셨던 것일까요? 우리 함께 34절 보겠습니다 새해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시작은 또 교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?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 그 오래 참아주심에서부터 성도와 교회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남겨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을 향해 유언과도 같은 영적 현장 교육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사랑 또 교회가 절대 멀리할 수 없는 이 사랑은 34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서 출발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이 핵심 진리만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만큼 사랑의 삶을 실패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는 만큼 사랑의 삶을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사랑이 무너진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랑을 안아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 사태가 어서 속히 또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태신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